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 여운 여자로 그렇게 보지마 이런 나도 이젠 태겨워 맘을 하는 얘기 모두가 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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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 아픈 여자로 아픈 여자로 손가락질해도 좋아 팝스인 서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레이디스콘즈입니다 저희 코드 넘버원 앨범에는 많은 곡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 타이틀곡 나쁜 여자는 정말 리얼 사운드가 풍부하고 재즈와 스윙 느낌이 강한 그런 곡인데요 재즈와 댄스의 조화 그래서 댄스곡임에도 가볍지 않고 그리고 저희 춤을 보시면 무대에서 댄스 스포츠와 뮤지컬적인 면을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가사와 같이 유념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나쁜여자 노래에는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요 네 추파댄스라고 추파를 던진다 은근히 눈빛을 보내면서 남자를 유혹하는 그런 동작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남자를 유혹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손동작과 눈빛과 느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원 투 쓰리 포 나쁜여자란 바로 나를 보고하는 말이야 네 이런 동작입니다 많이 따라해주세요 네 저희 레이디스 코드 앞으로도 여러분께 좋고 이쁜 모습만 보여드리려고 노력 많이 할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저희 기대 많이 해주시고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네 지금까지 레이디스 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하신 소식으로 인공수 동작을ucking 그리스마스 코드 그리스마스 코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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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